디아블로2 레저벡션 알파테스트가 요즘 유행이죠. 알파테스트를 못했기 때문에 20년 전 추억 속에 잠들어있던 디아블로2를 이렇게 꺼내왔습니다. 알파테스트하는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싱글플레이로 하겠습니다. 아마존 아바리안 도끼 긁고 소서리스 징 이렇게 이제 알파테스트에서 3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네크로맨스 할 겁니다. 언데드들을 소환하고 적들을 저주하는 것이 그의 특기입니다. 하드코어도 있죠. 하드코어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캐릭터가 죽으면은 그 캐릭터를 못 씁니다. 저는 하드코어로 엔딩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태어나서 여태까지 노데스런을 한 게임은 다크소울 하나밖에 없어요. 자신 없기 때문에 자신 없기 때문에 일반 캐릭터로 만들겠습니다. 이게 이미 이제 악마들과 싸우는 어두운 게임이고 네크로맨서는 약간 이제 우중충한 직업입니다. 텐션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신나는 이름을 지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안되네요? 야빠빠 야빠빠 야빠빠? 노래도 있잖아요? 야빠빠 야빠빠 웅묘익천 웅익천으로 할까? 아 너무 긴데 야빠빠빠로 하죠? 야빠빠 야빠빠의 모험입니다. 바바리안 이름 같기도 하구요. 굿데이 와리브 와 대사 이렇게 길었어요? 저 디아블로2 이 멘트 끝까지 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지금 여기가 트리스트럼인데 여기에 악마들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 와리브는 잘 모른다고 해요. 근데 얼마 전에 이방인이 나타나서 수도원 쪽으로 쭉 갔는데 그 길목에 막 이제 악의 잔재가 부러져서 뭐 악마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방인 때문에 악마들이 나온 것 같다라고 하구요. 여기에 이제 캠프에 누구죠? 마법사인가? 아키라한테 가서 얘기를 나눠보라고 했습니다. 아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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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게 생소하지? 어? 이 두 번째 내용이 있네요. 야 엄청 길게 두 번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 아키라는 고위사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제 자매들이 있는데 어느 날 안다리엘이라는 강력한 강력한 여자 악마가 나타나서 자기 자매들을 이제 막 타락시켜서 악당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들을 이제 해방해주고 도와주면 영원한 충성을 맹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두 번째 대화가 시작되더니 이 근처에 동굴에서 적들이 모의를 하고 있으니 가서 해치워달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가죠. 이렇게 이렇게 길었군요. 저는 끝까지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네요. 여태까지 그냥 이거 보고 노예처럼 시키는 것만 했는데 여기 6개의 이제 캐스트가 갱신이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좋네요. 내용도 읽고 이번에는 내용을 읽으면서 이 게임의 내용을 이해하는 위주로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원래 이렇게 느린가? 달리기 있지 않나? 아 이거구나. 자 일단 능력치부터 볼까요? 공격력이 2에서 4네요. 약해 보이는 녀석이랑 싸워야겠다. 오 한 방이야? 이렇게 네크로맨서는 소환이 됩니다. 디자인 예쁘죠? 한 마리까지 소환이 되고요. 이렇게 능력치도 나와있습니다. 1에서 2에 공격 20 방어 20인데 라이프가 체력이고요. 자 기획하기로 방어는 그냥 이제 방어력 같은 게 아니라 상대가 저를 공격할 기회가 줄어드는 걸로 알아요. 높을수록 공격등급이 아마 공격일 겁니다. 이제 내가 때릴 수 있는 확률인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걸 압니다. 20이면은 4분의 1밖에 안 되네. 방어력은 4배인데 강력한 스켈레톤이 생겼습니다. 어디 갔죠? 제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이 멋대로 범죄를 더 지르고 있어요. 가자. 나 경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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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소 이거 먹으면 경험치가 제가 알게 25% 더 주는 걸로 알아요. 여기 네크로맨서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아이템으로 쓰는 거였군요. 그래서 네크로맨서만 이 아이템을 통해서 이렇게 소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이거네? 덴 오브 이블 보시면은 마을 근처에서 마을 근처에서 이제 모의를 하고 있다고 했죠. 여기 있는 몬스트를 없애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 네크로맨서를 하고 네크로맨서라는 직업의 존재를 처음 알았죠. 이 게임을 통해서 네크로맨서를 이렇게 좋아하게 돼서 수많은 네크로맨서 게임을 하게 됐죠. 저의 이제 저를 입교시킨 게임입니다. 네크로맨서계로 저 언제 레벨업했어요? 어 레벨업을 이렇게 조용하게 해요. 보통 이제 뾰로롱 하면서 하지 않나요? 어느 순간 레벨업이 돼있네? 심지어 다음 레벨업도 할 것 같아요. 이 레벨 3이 되면 한꺼번에 찍겠습니다. 핸드엑스 핸드엑스 생겼다. 3에서 6 데미지 아 아 해골 레벨업 레벨업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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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나는 찰시예요. 강한 모험가를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라고 합니다. 말이 다 맞네. 여기 애들은 다. 소켓 아이템 하나 넣을 수 있고. 무기가 좀 필요한데 좀 강한 무기 없나? 힘이 15밖에 안 되네 이거. 민첩이 좀 높네. 힘 갑니다. 생명력은 뭐 어차피 하드코드 아닌데 안 올려도 되겠죠?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보시면 이렇게 스킬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템빨로 소환 스킬 하나 찍혀 있었죠. 이게 찍으면은 무기를 들어도 소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포이즌 스킬 이게 이제 네크로맨스의 마법인 걸로 압니다. 뼈를 막 쏘고 그랬던 걸로 알아요. 그리고 독 같은 거 저주는 그냥 저주하는 거고요. 소환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찍으면 두 마린가? 두 마리네. 그리고 무기도 이거 이거 주세요. 이거 좋아요. 도끼랑 방패 방패 자 이렇게 이 스켈레터 두 마리가 제 왼손과 오른손입니다. 야바위 하듯이 막 섞여서 왼손 오른손 구분이 안 되는데 상관없겠죠. 갑니다. 네 마리 여기 네 마리 있나? 아 아니겠지? 너가 마지막이겠지? 대체 이 한 마리를 어떻게 찾아? 한 마리 정도는 마을 공격하게 그냥 더 경비가 잡겠지. 어우 여기 있다. 아 이렇게 또 이제 좋은 일 하나 했습니다. 돌아갑니다. 아카라에게 돌아가 보상을 받으시오. 어 그대가 원하는 기술을 전수해 주겠어. 어 기술을 줬습니다. 하나 더 찍으면 스켈레톤이 세 마리가 되는데 그럴 수는 없죠. 손은 두 개니까 제 왼손과 오른손에게 맡기겠습니다. 마스터를 찍으면 체력이랑 데미지가 올라간대요. 지금 데미지가 1에서 2거든요. 데미지가 훨씬 세지네? 데미지로 갑니다. 이러면은 스켈레톤의 데미지가 3에서 4고요. 제 데미지가 3에서 7입니다. 나 무기 바꿔야겠다. 스피어 오브 워스 이거 사겠습니다. 창으로 한번 이제 스켈레톤들한테 몸을 맡기고 뒤에서 찌르겠으면 창 겁나 멋있어. 와 이거 장대 멀리뛰기인데 그냥 갑니다. 근데 저 어디로 가죠? 어 카샤 카샤랑 대화가 끝났습니다. 아카라가 정신적 지도자이긴 하지만 로그들의 수장은 나예요. 라고 말을 했고요. 안다리엘이 자기 동료들을 타락시켰다고 해요. 베리얼 그라운드 콜드 플레임북은 베리얼 그라운드에서 블러드 레이븐을 찾으세요. 이 블러드 레이븐이 제일 먼저 타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인터넷 찾아보니까 블러드 레이븐이 디아블로 1에 나오는 주인공이래요. 제가 디아블로 1을 안을 잘해서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이제 감정이 없기 때문에 블러드 레이븐한테 블러드 레이븐 씨를 죽이러 가겠습니다. 창으로 쑤셔주겠습니다. 야 데미지가 5에서 18이구나 엄청 세다 창이 엄청 좋네 어 레벨업했다 땅소리나면서 하네 힘 올립니다 흰 네크로맨서 우리 스켈레톤들을 강화시켜주고요 이제 스켈레톤들 데미지가 5에서 6 아 좋죠 어 레벨업했다 아 왜 이렇게 많아? 흐흐흐 레벨업이나 하죠 내가 길받은 게 안 나오네 힘 스켈레톤들은 졌으읽 ấp 칙 치이신 gives us 하에에에엄 하에엄 아 어잉 ㅅ 그냥 계속 강해지겠습니다 양손을 계속 키워주겠습니다 악력기 계속 운동해서 Programme 이어없 양손으로 전부 해결하겠습니다 어 베리얼 그라운드 여기다 블러드 레이븐을 없애야된다 어디 블러드 레이븐이 블러드 레이븐이 여깄네요 그냥 일반 모베랑 똑같이 생겼네 아야야야야야야 겁나 강해 내가 약한건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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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어 꿀달리네 나갔다 이리 와봐 어 겁나 쎄 아 겁나 쎄! 겁나 쎄 이거 겁나 빨라 아 어어어 이거 그거 아냐 실바나스 아 아 500원 거금 투척하고 갔습니다 중요한 녀석이었던거 같은데 너무 안보이는데서 죽여버렸네요 아 아 아 아 띠 감사합니다.